군유정 여러분 지금 11시 됐어요 저는 좀 연습, 춤 연습하고 있으니까 12시 13시까지 춤 연습하고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셔틀랑 화이팅 바이바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오케이 오케이 저 손짱한테 받았어요 그럼 저는 지금 춤추고 있었는데요 일단 다시 스트레치부터 제가 아는 걸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이거 어떡해? 여기서 이렇게 하면 될까? 짠 여러분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항상 춤추기 전에 하는 스트레치 그런 것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켜봐주세요 저는 항상 제가 이렇게 스트레치 한 후에 제가 다섯 살 때부터 춤췄는데 어렸을 때부터 아이소레이션을 춤추기 전에 하는데 그것도 저는 오늘 하려고 합니다 갈게요 네 이제부터 레슨으로 배웠던 걸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거 너무 어려운데 어려우니까 연습해야 돼서 좀 확인할게요 까먹었어 다시 확인해야 됐네 따라라따 따라따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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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춰빛 똑같은 짠 원팀 파이팅 음 여기가 하나 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넛 unsure 활발 보기 aesthetics 와 진짜 진짜 이거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제가 엔시티 드림즈에서 좋아하는 노래로 만든 안무가 있으니 여러분들께 처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엔시티 드림즈에서 좋아하는 노래로 만드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노래는 제가 엔시티 드림즈에서 이 노래는 제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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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싱턴! 네 지금 이렇게 연습하고 있는데요. 아 진짜 힘들어. 수렴감한 느낌이라서 너무 피곤해요. 이렇게 춤추면 스트레스도 다 부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춤추는데요. 근데 저 사실 지금 나인티즈 러브를 동영상 보면서 외우고 있는데요. 오늘 선찬 있으니까 좀 배우다가 어도템이였어 놔요 나인티즈 러브. 뭔가 제가 선배님들 동영상을 일본에 있을 때부터 많이 많이 보고 있었으니까 지금 제가 여기에 있는 거 신기해요. 어? 맞네? 하이 저한테 좀 나인티즈 러브 알려주세요. 근데 형이 저보다 잘하잖아요 나인티즈 러브. 오케이. 오케이. 딱 갑니다. 오케이 여기서 할. 네. 프리스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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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죠? 잘자. 윈. 윈. 근데 딱. 이거 다. 베스트. 오. 다. 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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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제스처. 여러분! 제가 배우고 싶은 거 배웠어요. 형 스타일로! 응! 여러분 연습하고, 깜발해! 아리가또 고도와이마스! 바이바이!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지금 한 번 손짠이랑 에? 같이? 같이 한 번! 오케이! 하려고 합니다. 쌓은 한 번? 아 악. 이제 너무 다 내 불가해! 아. 네. 지금 한 번 더 예전엔 클리어 한 번 더 해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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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여러분 저 지금 제대로 배웠으니까 아직 부족한 첨도 너무 많은데 좀 연습하고 다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제대로 아 근데 이거 너무 힘들어 근데 진짜 잘해요 아니요 20분 남았어요 저희는 이제 치킨 같이 먹을까요? 치킨 같이 먹어 치킨이랑 먹으러 왔습니다 짠 이거 뭔가 배고프니까 치킨 시켰어 타로 형이 치킨 이거 아 역시 시켜줬는데 타로 형이 사줬어요 그때 타로 형이랑 숙소에서 한 번 먹었는데 이거 제가 마음에 들었어요 이거까지 다 배워서 이거 이거 여러분들 이렇게 배워드리고 싶은데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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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야식이에요 맛있겠죠? 이거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때 이거 치킨 같이 이걸로 딱 이걸로 야식을 못 먹죠 솔직히 근데 특별한 날에만 특별한 날에만 먹는데 이것도 쇼터랑이 먹을까요? 이렇게 나인티스럽 배웠으니까 네 감사합니다 오케이 근데 쇼터랑이 원래 나인티스럽을 쭉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 영상 많이 봤죠? 그래서 막 숙소에서 갑자기 이거 하면서 에이 성찬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형 먼저 오케이 형 이거 형도 이거 좋죠? 응 이거 좋아요 맞아요 아 소금 맛 응 이거 너무 맛있어요 이거 이거 끝났는데 지금 어때요? 9월에 처음 공개 4개월까? 4개월? 3개월? 3개월 반 맞아 3개월 아마 며칠 전이 100일 100일 맞아요 맞아요 저희 100일이 뭔가 100일이라고 생각하면 진짜 길 뭔가 오래 오래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뭔가 너무 빨리 아 맞아요 너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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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끝났다고 생각하니까 다시 하고 싶네 다시 하고 싶네 네 아마 저는 그거 NCT World 2.0 그게 아마 진짜 많이 추억 있었지 만든 거 추억을 잘 만든 거 같아요 그쵸? 그래서 같이 있었으니까 하면서 같이 여행 가고 응 여행도 가고 운동을 하고 운동을 하고 요리 아 요리 맞아요 요리도 하고 일본어로 인사하자 괜찮아요 응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네 아 아 아 아 이렇게 숙소에서 서로서로 한국어 배우고 손짓는 일본어 하고 맞아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와 저도 이렇게 빨리 시즌이들에게 만나고 싶어요 음 음 아직 우리 잘 모르잖아요 그런 무대 에서 하는 거 아니? 아 팬들이 팬들이 다 응 응 네 빨리 해보고 싶어요 진짜 와 야식이 적다 그러면 저는 다시 춤 춤을 줘야 돼요 오케이 여러분 이따 봐요 바이바이 바이바이 아마 이제 형 혼자 연습하고 응 배웠으면 응 천천히 바이바이 바이바이 연락받아야 돼 아리가또 아리가또 네 여러분 그러면 지금 90s로 배웠으니까 저 혼자서 좀 연습하고 춤... 춤춰요 지켜ür 유얼 OK 3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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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네네네네네 이중으로 생각내에 여기가 네네네네네네네 어디서 배우고있다 Uncle 사랑해 3시 2시 1시 여러분 그러면 지금 연습을 끝났는데요 다당 12시 됐습니다. 오늘 이렇게 손잔이랑 치킨도 먹고 제가 배우고 싶은 90s 러브도 배울 수 있어서 정말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더 춤추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감사해요 오늘. 그리고 제가 오늘 제대로 춤출 수 없었으니까 제대로 90s 러브도 배우고 춤추면 여러분들께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여러분 그러면 오늘 12시 됐으니까 다음 멤버 기대해주세요. 안녕 오늘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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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